안녕하세요. 간단한 요리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스위스의 영양학자 맥시밀리언 버처 배너가 1900년대 초반에 개발한 버처 뮤즐린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기본 재료는 쇠고기 또는 오트밀과 사과, 레몬주스, 견과류, 우유 및 요구르트입니다. 이 음식을 헬스푸드라고 불렀으며 모든 재료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료 으깬 길이 1컵 우유 1컵 플레인 그린 요거트 1컵 꼬리 4컵 바닐라 익스트랙 1위 계피 1사티스톤 강판에 간 사과 1사컵 건포도 1사컵 다진 아몬드 1사컵 요리 순서 믹싱볼에 말린 길이 우유, 그린 요거트, 꿀, 바닐라, 익스트랙, 계피를 섞습니다. 잘 섞은 후 냉장고에 30분간 넣어둡니다. 30분 후간 사과, 건포도, 다진 아몬드를 넣습니다. 잘 섞은 후 건강한 아침 식사 버처 뮤즐리를 즐기세요.